울렁라리라 디너쇼. 지금부터 노블라리아 봉사에서 주관하고 창원시 한마음 봉사에 대해 창원시 자원봉사에 대해 대사람을 봉사에 의원하는 노블라리라 특징 정치학박사 박수 박태희 앨범 이집기념 불편초점 디너쇼 를 실행하겠습니다 함성하고 풍경을 해줘있으시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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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엑시앨범 발표기념 노블라리 디너쇼 오늘 사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MBC 영남과 그리고 서울교통방송 경남방송에서 엑시활동 중인 엑시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태희씨의 인연이라는 곡 청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해주세요 박태희씨의 인연이라는 곡 청에 들어보십시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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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고맙은 여성에 맺힘 못해고 후회하지 않았대고 학교장선에 한숨을 봐봐요 여기 가면 지금 가봐요 고맙은 여성에 맺힘 못해고 고맙은 여성에 맺힘 못해고 고맙은 여성에 맺힘 못해고 너무 진한 눈에 그린 눈이 지나보고 기념이 둘 다 알았어요 고맙은 여성에 맺힘 못해고 고맙은 여성에 맺힘 못해고 고맙습니다. 에이라는 아 색깔이 없어서 다 어울리네요 진작에 이 옷을 입으셨죠.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세상은 그다니가 밝다. 울고 맘을 만다 마치. 인생에 마음을 지고 다니고. 이해들 지는 다름이. 내 인생 화려하게 피하지. 너와 나도 그의 고수. 내 인생 화려하게 피하지. 내 인생 화려하게 피하지. 내 인생 화려하게 피하지. 내 인생 화려하게 피하지. 고사의 약함. 바람과 전통. 내 인생 화려하게 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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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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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몸이 있네 그 때 그 시즌 예산을 찾아서 이룰 위에서 다시 왔던가 위치와 변화에 들어 글쎄 우리는 이른다 왕코리를 해내려 보네 옛사람이 그리스도 오네 여긴 아들 네가 보네 안녕하십니까 다같이! 내 이름도 이제 잊었을까 올라가는 맏장하고 그래 옛줄을 생각하고 그래 여긴 아들 비가 보네 엠코라고 해주십시다 다같이 엠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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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이 아마 그 순간이 아닐 것 같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매일 이랬으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랑버스만 엠코를 이왕을 저도 그릴 생각해요 다른 가수의 노래보다 이러고 우리 박태시 21번 곡이 좋은 것 같아요 미랑버스만 듣고 싶다 박수 엠코를 골라 다리길을 듣고 싶다 박수 안동역에서 듣고 싶다 안동역에서 듣고 싶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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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역은 금지곡이야 ㅋㅋㅋㅋㅋ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준비된 곡은 다른 곡도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데 마지막 피날레의 곡은 미랑버스만 더 좋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자리에 전체 다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운 좀 전해주시고 박수도 부탁드리고 박태시의 가까이 다가서 박수 좀 나눠주셔가겠습니다 자 자리에 전체 일어서서 전체 일어서서 우리 최고의 가슴가 대기 위해서 앞으로 매수사이가 있습니다 우리 박태의 20앨범 발표 기념 모든 분들 50으로 감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곡 창렛기 전혀 전혀 2시간 넘기 2시간 넘었습니다 2시간 넘기 능기는 시간까지 2시간 전툴 우리 사회자께 선박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는 경남에서 보냅니다 여러분 많이 또 자랑해주시고 열심히 맡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타임으로 미랑버스만 예 함께 청해 들으면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박태희씨의 노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서 창의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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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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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무순 그래로 나 니가 벗어난 오랜만에 마음껏 웃을 때 웃고 웃고 둘러와도 내가 나란 내 모양이 제일 좋잖아 어렸을 사랑해서 별받아 도는 것 같아 희미난 나를 만들어버린 사랑하는 사람 저를 나누면 그녀의 사랑을 피울래 내가 나란 내 모양이 가장 좋은 변호사 어린 어떤 나라의 친구들 복음이 희미난 나를 희미난 나를 대단해 장수로 희미난 나를 니가 벗어난 고행만 친구들 속에 네, 이 길을 틀어준 바람 만나고 내 곤란의 친구가 제일 좋잖아 또 늦게 사랑보색을 나누고 내가 죽을 빛이 안에는 만날 텐데 바람하는 바람이 다 들라도 이래서 꿈을 키울래 바람이 다 들라도 안전의 곤란의 친구가 제일 좋잖아 또 늦게 사랑보색을 마련 내가 죽을 빛이 안에는 만날 텐데 바람하는 바람이 다 들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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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다 jer이 바람이 다 들라도 바람이 다 들라도 바람이 다 들라도 그의 그룹과 함께aming 아 molt Trinity plantation 정말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덕ơ예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왕 이렇게까지 올 거 저 노래는 이제 시간 과거는 더 이상 들 수가 없지만 박 hin씨가 기념사람 찰려 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나와 주시고 입구에 보시면은 우리 박 där신 egy idb 통 지금 많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구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 노플라리랑에서 함께하는 우리 박태 2집 앨범 발표 기념 비너스쇼 여기서 아쉬운 인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노플라리랑 좋은 시간을 많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8월 29일 가수 비너스 비너스쇼에 우리 서경이 서프라가 함께하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있고 9월 8일 가수 위대영 비너스쇼에 가수 유아씨가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공연을 즐길 바리가 많은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셨던 것들 모두 모두의 과감 관리 잘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랬습니다. 감사합니다.